2주 동안 계동에 위치한 한옥을 한 채 빌렸어요. 우리는 그곳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만났죠. 계동은 마치 어린 시절 제가 살던 고향처럼 포근하고 정겨운 곳이었어요. 그래서일까요? 정든 계동을 떠나는 날 아침. 그날의 아쉬움은 아주 오래 제 기억에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. 그날의 아쉬움은 아주 오래 제 기억에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. 그날의 아쉬움은 아주 오래 제 기억에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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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